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마인크래프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나 단축키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뭔가 게임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와 단축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우리가 봤던 화면인데 이 화면을 보시면 채팅창이 있어요. 채팅창도 있고 생명바도 있고요. 피가 다 달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포만도와 잠수시간이 있습니다. 포만도와 잠수시간은 포만도는 이제 항상 존재를 하고요. 음식을 장시간 안 먹게 되면 포만도가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잠수시간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잠수시간이 생겨요. 이 포만도나 잠수시간은 다 달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배고파서 죽겠다. 숨을 못 쉬어 죽겠다. 얘도 죽습니다. 얘도 이제 생명바가 다 달면 죽어요.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마인크래프트가 굉장히 위험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죠? 굉장히 위험한 세계예요. 맵이 있죠. 맵. 이 맵이 있는데 이 맵에 우리가 이제 처음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장소가 한 군데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딱 떨어져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게임을 시작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게임을 시작하는 이 장소가 리스폰 장소예요. 리스폰 장소. 리스폰이 뭐냐? 어 계속 거기서 나타나는 장소죠. 내가 이제 그 마치 어 환생 환생을 한다 할게요. 환생. 되살아난다. 제가 되살아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항상. 내가 죽으면은 여기서 되살아나요. 근데 이게 죽어서 되살아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죽을 때 시체를 떨굽니다. 시체를 떨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바라고 있는데 이런 경험치로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막 눌러러라 눌러봤다가 아이고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템을 떨구죠. 그 아이템은 5분간 유지가 됩니다. 5분.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마인크래프트의 세계에서는 이 레벨보다는 아이템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던 건 모두 잃는다? 그건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리스폰한 장소를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리고 죽더라도 5분 안에 찾아갈 수 있는 그 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포만도와 잠수 시간을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요. 포만도가 다 달게 되면은 에너지가 달겠지만은 포만도가 꽉 찬 상태라면 에너지가 찹니다. 에너지가 차요. 그러니까 여러분 HP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막 먹어야 돼요. 먹으면은 HP가 찹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네모난 거는 왼쪽 슬롯 그리고 이 오른쪽 끝은 오른쪽 슬롯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것 또는 또 이따가 같이 게임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단축키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죠. 네 짠 뭐 잘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방향키입니다. 방향키 방향키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블록 부수기나 목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으로 음식 포션 소비할 수 있고 음식이나 포션 같은 거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록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블록, 이제 목과 이렇게 몹이나 블록이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랑 뭔가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었던 이제 퀵 슬롯이라고 이렇게 화면 아래 아래쪽에 퀵 슬롯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템은 이렇게 휠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단축키를 눌러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채팅창 그리고 F는 이제 왼손에도 뭔가를 물건을 하나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왼손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F가 이따 한번 같이 해보고요. Q는 내가 오른손에 가진 물건을 버리는 키예요. 그리고 탭은 지금 접속한 플레이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시프트는 옹크리기, 숨기기 컨트롤은 달리기 스페이스바는 점프 날기 명령창 열기 우리 좀 해봤었죠.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네 이거는 뭔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블록 부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디버그 창 보기입니다. 디버그 창 보기 네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디버그 창 보기 그래서 디버그 창이라고 우리가 여러 게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한번 게임하면서 같이 얘기해보시죠. 게임에 들어왔는데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저번에 기억하시죠? 게임 모드 서바이벌 모드 바꾸면은 저는 지금 피가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포만두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야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일단은 게임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은 블록을 부서요. 근데 보시면은 예 부쳤어요? 제가 때리다가 마니까 블록이 안 부서지죠.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쭉 누르고 계시면 블록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부셔서 어 뭐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게 그 스크롤을 돌려서 흙을 다시 할게요. 흙 흙 흙을 마우스 오른쪽 키를 한번 설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검은색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보이세요? 검은색 같은 게 뭐 보이죠? 이 테두리 같은 거 여기다 놓고 테두리가 생겨요. 테두리 테두리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생깁니다. 네. 자 비가 오니까 바로 웨더 클리어 이런 식으로 블록을 쌓을 수가 있고요. F를 누르면은 왼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또 다른 손을 다른 걸 또 지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Q를 누르면은 Q를 누르면은 버려요. 아이템을 버릴 수가 있어요. Q Q 아이템을 넣어버릴 수가 있고 어 한번 달리기를 해볼까요? 달리기 컨트롤 누르면 달립니다. 아 달려요. 달려요. 스페이스바는 점프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점프를 두 번 누르면 뜨거든요. 그것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막 뛸 수가 있고 시프트 누르면 웅크링인데 웅크링이 티가 안 나죠? 웅크링이 티가 안 나는데 이거를 보시려면 F4를 한번 눌러보세요. 시점이 전환되거든요. F5 한 번 더 누르면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 F5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다시 원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게임할 때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탭 탭은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창이죠. 탭 창도 있고 T를 누르면 채팅 창 채팅 한글도 쓸 수가 있어요. 안녕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하면 거의 다 알았고 이번에는 어 자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좀 볼게요. 아 장비창을 빼먹었네요. 장비창 2키 누르면 장비창이 열립니다. 2키 2키 누르면 장비창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많이 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음 밤이 돼가니까 타임셋 아 그냥 그냥 진행할게요. 게임 모드 크리에이티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됐고요.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르면 뜹니다. 떠요. 그쵸. 다시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날개와 날지 않기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스페이스 시프트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평상시 속도고 컨트롤 누르면 빠르게 달립니다. 천천히 컨트롤 밤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